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 대학들의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대학교육의 무한경쟁, 창의융합의 시대 속에서 동국대학교가 처음 선보인 온라인 입학식이 안팎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동국대 입학식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꽃다발을 든 학부모들과 함께 떠들썩했던 동국대 입학식 현장. 코로나 여파로 예년의 모습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첨단 LED 장비를 도입한 화려한 쇼가 등장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개교 115년 만에 처음 진행한 온라인 입학식. 카메라 앞에서는 윤석희 총장이 영상 속에서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올해를 교육 혁신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원년의 새내기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래사회를 이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거듭나도록 학교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사장 성우수님도 모니터 앞에 앉은 학생들과 마주했습니다. 이곳 전국대학교에서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며 멋진 동국인으로 거듭나 우리 사회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꿈을 역동적으로 힘차게 키워가기 바랍니다. 이어진 선배들의 입학 축하 영상 메시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화면 넘어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동국대 온라인 입학식은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대학 교육의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신입생들과의 온라인 대화는 대학 캠퍼스에 첫 발을 내리는 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소통하는 총장의 진정성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제 꿈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꿈을 이루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만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꿈을 향한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입학식 풍경. 예전과 같은 성대하고 요란한 입학식은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지만 새 출발의 설레임과 함께 앞날에 대한 따뜻한 응원과 격려는 여전했습니다. 동국대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동국대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